참아고도 임솔레 참아고도는 하늘 내려앉은 곳 참아고도는 땅이 솟아오른 곳 운무로 허리들은 마방의 말밤을 삼날을 깨어내 미친듯 흘러야는 금사의 원룸 사랑의 시원 오 참아고도 참아고도 사선 국회의원이셨고 초대문화 체육도 장관을 역임하신 전 이민섭 장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란트 프라자 회장 박복신님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트 발전위원회 신대균 사무총장님 네 반갑습니다. 유학 박사 유철희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메디골드 호텔 현종필 대표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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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정일보 황금검 대표님 서울시정일보 박용신 논설구의원장님 서울시정일보 주관 최봉훈님 서울시정일보 시계동부장 백영석님 시인위시장 문학박사 서승석님 경진유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용덕님 중앙교부채널 김범근 이사님 김금법병이사님 하석천 성악관님 문학칼럼리스트 겸 한국신앙송총연합회 회장 임솔래 시인위 시인경 한국신앙송총연합회 부회장 서봉석 성악관님 안녕하세요 친한생명 길혜경 지정장님 뇌예분 디테일 송영양과 한동균 원장님 한정식 송하정 대표이며 시인이신 조민희님 감사합니다 이사동사람들 부회장 문소정님 신한생명 김학성님 고맙습니다 진포컨벤션 웨딩원 박경빈 대표님 경희대고 절상 철채방님 성당동 한식 셰프 이병선님 티엠엿동 정우 김영덕님 네 축하드립니다 한국위협이사 박미숙님 서양호가 김현자님 팝핑 만화가 안태희님 서양호가 김지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영상 상고 황윤길 이사장님 한국위협이사 김태부님 최태부님 이어서 오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한 축사 순서입니다 국회의원 4선이시고 초대 문화부 장관이신 이민섭 장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딱 봤을 때 어느 작가의 작품인지 참 눈에 띄게 다 하나하나가 주옥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저 박 회장이 그러더라구요 인사는 좀 짧게 하시라고 여러분하고 만남의 기회가 제 인생에 딱 한 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잘 해드릴 일이 많은데 우리 짧게 하면은 너무 호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도 조금 듣고 와서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주제의 특징이 저는 작가가 좋아하는 모란입니다 모란 저희 가슴에도 이것저것 꽃을 달아 물 보니까 이게 모란이겠지 아마 모란꽃이고 또 특색은 우리 전통문화의 핵심인 오방색을 많이 흐려 또 한지라든가 또 자개라든가 또 기타 아주 특수한 소재를 넣어서 했습니다 작품 뒤에 작품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고생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저는 그렇게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민섭 초대문화부 장관님께서 감사장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장 서양화가 김규리 한국미술적회의 이사 김규리 작가는 열정적 작품 활동을 통해 화가로서 온 영향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는 특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인사 아트프라자는 문화와 예술의 두 난개로 세상으로 비상한다는 창업정신에 비추어 귀하여 이러한 노력에 간타를 드리고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8년 9월 13일 이남 인사문화연구원 명예인사장 초대문화재구장관 이민섭 오늘의 주인관이신 화가님이 아 화가님 화가님께 큰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로아 성기유리 화가입니다 오늘의 6.13 지방선거 날인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걸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관에서 초대전을 하게 된 작품들이 아마 여기 다 귀한 발걸음 하시는 모든 내빈분들이 또 그 마음에 또 평안과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사말 대신 시를 한 번 준비했습니다 시 제목은 오방세계 꿈입니다 낭송하겠습니다 오방세계 꿈 모아 김기유리 살며 사랑하며 그리워하며 오늘 지금 행복한 그림의 꿈을 구워본다 우리 민족의 색채 오방세 세계 잔치이며 노래이며 그리웁니다 북수초의 꿈을 시작으로 개나리 진달래 벚꽃 잔치로 수국이 피고 해바라기가 웃는 백일홍의 여름 가을을 사모하는 북한 곳 겨울에는 동백꽃과 수선하의 춤이 기다린다 봄주머니 갭을 노리게 꽃 꼬무신 탁사발 저 깊은 곳 고요히 울려 퍼지는 감성 생로병사와 히로회락의 한밭 탄추에서 탄생하는 향연들의 흔적들 각자가 하나로 우리로 꽃피는 오방세 잔치가 열리는 공간 삶의 고요와 평화를 부르는 두세 중사회 모아의 그림과 우리가 웃고 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저희 인사 도파를 찾으신 우리 네이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규리 작가님 6월 13일 지방 선거 1위 가족 제 1평생 문의주 로우님 같은데 우리 김규리 작가님 오늘 전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제가 위하여 하면 여러분들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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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를 저희 집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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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도는 하늘 내려앉은 곳 장마 고도는 땅기 솟아오른 곳 울무로 허리부른 마방의 날 바로 산날을 깨우네 미친 듯 흘러내리는 검사의 원류 사랑의 시원 장마고도 장마고도 하늘 땅 사람 하나 되는 곳 사람 땅 참아가 하나 되는 곳 언제 다시 우리 나시 협곡을 언제 다시 불러보리 아루다레 향기를 에델바이스 손짓하는 저 너머의 세상을 꾸욱 참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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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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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